1. 구원 얻는 믿음 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감정에 속았어요 생각에 속았어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결국 먹은 거예요 이것이 속았어요 크게 속았어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텐데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에 속았다 할지라도 다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에 속아서 원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 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치료하는 데 퍽 방해가 됐어요 이 자연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더 넓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넓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 공기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공기 있는지? 숨을 쉬면 우리가 보이는 물체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천사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곤충들이 보는 세계도 있어요 동물들이 보는 세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잠깐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하는 세균 수많은 균류 중에는 오피오 코르디셉스 또는 좀비 곰팡이라 불리는 종자가 있습니다 이 균은 왕개미가 없으면 사는 것도 번식하는 것도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와 결핵준에 감염되는 것처럼 균은 호흡기를 통해서 개미에게 감염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간은 균은 개미의 체내에서 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균이 포자를 뿌릴 준비가 됐을 때 개미를 통제하기 시작하죠 기생된 곤충은 행동이나 걸음걸이까지도 심하게 바뀝니다 개미들은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충분한 높이를 가진 식물의 줄기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적당한 식물을 발견하면 균은 턱에 경련을 일으키는 특수한 독을 분비합니다 좀비화한 개미는 보통 식물의 입 뒤쪽 입맥의 입자루 부분에 걸립니다 개미는 턱을 열 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축 늘어지게 되고 마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 후 병든 개미는 죽음에 이르고 균은 개미의 몸에서 발화하여 포자를 날립니다 이런 잘 완성된 기생의 메커니즘은 매우 긴 시간에 걸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피오 코르디셉스는 이미 수천만 년 전부터 개미의 천적이었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이 발견했는데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오피오 코르디셉스 자체에도 기생하는 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딱정벌레 중에는 균에게 죽임을 당한 개미의 몸에 알을 낳도록 진화한 종도 있습니다 부하한 애벌레는 오피오 코르디셉스를 먹습니다 이런 종은 생물학에서는 제한요인이라는 전문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 기생생물인 균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왕개미의 개체군을 모두 침식해버리는 참사를 이 사슬이 막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섭네요 개미의 몸에 균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통충하초 그래서 한약방에서 통충하초 팔잖아요 통충하초가 개미에서도 여러 곤충에서도 되는데 이 동충하초가 들어가면 균이 들어가면 이제 머리를 점령해서 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딱 물고 늘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동충하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의 감정, 생각으로 들어와서 이제 균은 사단은 우리들을 점령해요 그리고는 시켜요 우리에게 저는 미워해라 저는 때려라 원수를 갚지 마라 갚아라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를 누가 점령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룰이 있는데 절대 자유의지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력적이고 욕망적인 것을 사단은 제시해서 그걸 선택하면 서서히 서서히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요 지배당하면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단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우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는 있지만 그쪽을 선택하면 그쪽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악습에 빠지면 그 악습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저들을 구원해야 될 텐데 비록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은 해겨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구원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구원 받고 싶죠 그런데 좀처럼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습, 중독 여기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그러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권투를 좀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의 유제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권투를 하는데 지면 이제 챔피언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챔피언 벨트를 다시 따올려면 또 도전열을 줘야 돼요 그런데 유명한 선수일수록 대전열을 많이 줘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정도 준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1억, 1억 그 정도는 아무것도 하죠 뭐, 몇 벌 거 대전열을 그런데 그 대전열을 주고 다시 붙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도전을 받아줘요 그런데 돈 안 주고 오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도전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벨트를 뺏겼어요 그러면 그 벨트를 다시 가져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붙어야죠 그런데 안 받아준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어요? 돈을 내야죠 그런데 그 돈 액수가 어마어마한 비싸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붙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전열 필요해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제시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싸움에서 지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제시하고 그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졌으니까 사단의 쫄병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단의 종료를 하지 않고 사단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 도전열 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이적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사단을 좋아했는데 죄를 좋아했는데 이 도전열을 주는 대신에 사단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래요 소가 닭을 보면 어때요? 닭 먹고 싶죠? 아니 왜요? 손에 채식을 하니까 그런데 호랑이는 닭을 보면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 피가 들어오면 싫은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예수 피가 필요해요 도전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약속은 우리들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 즉 여자에게서 예수가 되어나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사단은 너를 십자가에서 잠깐 죽였을 뿐이다 그분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얻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나요? 죄와 싸워서 그럼 못 이긴 이유는 도전열 안 내서 그래요 반드시 예수를 붙잡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낸 챔피언 결정전이 이거예요 메이웨더 파키아오 경기 메이웨더 파키아오 경기 대전류 2,700억 원 이비적 우연한 만남 세계의 대결 성사 엄청 비싸게 냈네요 2,700 예수님의 피하고 2,700억 원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얼마나? 엄청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우리 인간들을 얼마든지 만들고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전류를 충분히 낸 거예요 이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 기쁨이 때로 악습도 끊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싸움을 좀 지나면 거기 안주해버리고 말고 자기 힘으로 하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겼던 것을 다시 상기하고 그 분을 붙잡고 다시 이겨야 돼요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넓고 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까 케미를 잠깐 봤지만 이번에는 식물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간은 빛의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장파장에 속하는 빨강에서부터 주황과 노랑, 초록 그리고 파랑을 거쳐 단파장에 속하는 보라색까지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곤충들은 이보다 짧은 파장의 색까지 감지하는데 그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곤충들이 감지하는 자외선엔 과연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곤충들이 보는 세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곤충의 눈으로 바라보면 꽃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꽃잎들은 그저 하나의 색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을 감지하는 곤충들의 눈에는 꽃잎들의 끝부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의 원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꽃가루가 있는 흰색 원의 중심으로 곤충들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 꽃은 단순한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자외선을 비추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방사상으로 퍼져나간 검은 선들이 꽃의 중심부를 가리키고 있죠 이 평범한 디기탈리스는 우리 눈엔 꽃잎의 무작위로 몇 개의 점이 찍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곤충들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죠 어쩌면 이 흰색 선들이 곤충을 안내하는 유도능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핵심이 되는 조직은 가장 생생한 색조를 띕니다 꿀샘도 아주 밝게 빛을 냅니다 꽃가루도 마찬가지죠 해질녘의 일제히 꽃잎을 여는 분꽃은 형광색 꽃가루로 야행성 나방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이 자외선 감지 능력은 곤충과 식물이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신기하죠? 식물의 세계와 곤충의 세계 그래서 그 카메라에 자외선을 볼 수 있도록 안경을 씌우니까 곤충이 보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그 꽃은 마치 비행장의 유도등처럼 비행기가 앉기 쉽게 그걸 빛을 내가지고 잘 앉도록 안내를 하더라 그래서 이 안내하는 이유는 볼들이 와서 꿀을 먹도록 꽃가루를 먹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야 잘 앉을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고 우리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인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걸 가져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꼭대기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교육, 훌륭한 예절 이런 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디모디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해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계속 십자가가 얘기해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보는 이유는 뭐죠? 왜 예배를 보죠? 그것은 옛날에는 에베 대신에 뭐였었죠? 제사였어요 그러면 제사의 핵심은 뭐죠? 네 어린 양이었어요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은 어린 양을 메고 가서 제사장 앞에 놓고 제사장은 이걸 다 검사를 해요 흉이 있나 없나 흠이 있나 없나 그리고 칼로 자기가 찔러요 피를 찌르기 전에 고백하죠 어제 제가 싸우다 마누라 두들겨 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죽을 때는 그냥 죽겠어요 아파서 발버둥해야겠죠 그럼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야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에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야 이것을 매일 가르쳐준 거예요 매일 우리는 계속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니까 십자가 제사 예배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완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런 원생이 봤어요? 잔지바르 붉은 콜럼버스 원생이에요 그런데 잔지바르는 망고잎이나 이런 이파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이파리를 먹고 나면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성을 먹으면 잘못하면 충독되고 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얘들은 그걸 먹고 그가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숯을 잡는 거예요 숯 그래서 숯을 먹어요 참 희한하죠 숯이 하는 일이 뭐죠? 해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들이 독성이 있는 그런 이파리를 먹고 반드시 숯을 잡거나 또는 진흙을 찾아서 먹어요 진흙도 해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어느 세미나에 가서 배웠을까요? 얘들이요? 아 새로남 심토 병원 그래서 원숭이가 덜 들래요 이런 독성을 애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가르쳐준 거예요 너의 죄값은 예수가 지셨으니까 예수가 너의 죄값을 해독을 해준 거야 해독을 해준 거야 그래서 아까 제사 드렸던 그 양의 가죽을 얘들에게 입힌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밍크코트라고요? 무슨 가죽이라고요? 양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양가죽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양가죽을 입는 거야 예수를 입는 거야 반드시 죄와 싸울 때는 예수를 입는 거야 이것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많은 세상 지식이 많아져서 양가죽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붙잡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수중 사진작가 일행에게 스스로 다가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칫 바늘을 잘못 빼면 가오리가 실명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잠수부들은 몇 번의 시도 끝에 무사히 낚싯바늘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요 수월한 구조작업을 위해 얌전히 자리를 지키던 만타가오리는 마침내 고통에서 해방돼 먼 바다로 자유롭게 헤엄쳐나갔다고 합니다 그 가오리가 사람보다 훨씬 큰 가오리가 낚싯바늘이 꼽혔는데 이게 줄이 끊어지고 바늘만 남아있나 봐요 그런데 이거 자기 혼자 뺄 수가 없는 거야 왜 가오리가 자기 혼자 못 빼요? 손이 없구나 손이 있으면 좋았다 손이 없으니까 인간을 찾아와서 이거 빼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불쌍해하고 해서 그걸 빼주는 거야 인간은 나의 죄를 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이 있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좀 빼주세요 나 죄 좀 빼주세요 나 이 중독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손이 있는 하나님이 건져줘야 뺄 수 있는데 손이 없는 우리가 자꾸 아무리 발버둥 쳐야 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 이후로 계속 이 양가족 제사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성수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수에서 일어난 일들은 양을 잡고 그러세요 그런데 제사가 언제 끝났죠? 언제 끝났죠? 제사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래서 이 제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르켜 주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이제 성소 그 제도가 없어져 왜? 이 성소라고 하는 건 오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제사제도 필요 없어 성소 휘장이 쩌져버린 거야 저절로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는 성소 제도에서는 양을 죽이고 그것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표현하는 것이죠 레위기 5장 6절 여왁께서 저지른 죄에 대한 속질 재물을 바쳐야 한다 속질 재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신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암양을 바쳐라 그 양을 바친 것이 바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야 그런데 양 한 마리에 얼마죠? 한 몇십만 원 되나요? 오십만 원? 육십만 원? 그러면 정말 가난해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양을 못 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여기 수목원 또 뭐 이런 유원지를 다니면서 우리 형제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동물들을 외롭게 안 해요 이제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동물들을 돌로 던지고 잡아먹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제 좀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걸 잡아먹지 않고 그러니까 각 가위까지 와세요 손에다 올려놓으면 손에 걸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기가 쉽더라고요 이제 양을 바칠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 한 마리라도 바쳐라 하나님은 원래 양을 좋아하시는데 양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산비둘기도 먹겠다 이 말인가요? 그것은 표상이에요 표상 레위기 5장 7절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와께 죄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바쳐라 그 이유는 반드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예수의 피로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르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데 나는 절룩발이어서 산비둘기도 못 잡겠어요 가면 도망가니까 어떡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밀가루라도 밀가루라도 바쳐라 레위기 5장 11절 하지만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부둘기 새끼 두 마리도 바치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죄를 씻는 재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지 마라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러나 구원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밀가루도 예수 비둘기도 예수 양도 예수 이것만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든지 예수 앞에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신약의 한 반 이상을 썼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외국어를 잘해요 나도 외국어를 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외국어도 잘하고 운변도 잘해요 철학적으로 지식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전할 때 웅변은 웅변으로 철학이라는 철학으로 대단한 실력가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래서 그가 깨달아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내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에게 나아간 이유는 십자가 위에 내 자랑을 해버릴까 봐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 죄를 쉽게 해주는 이분만이 효과가 있었던 것을 알아서 그가 거기서 십자가만 높이 들었더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들의 실력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포매돼서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거를 높이면 돼요 십자가를 우리 생에 적용시키면 그 피가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십자가 참가자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차를 쭉 갖다 댔는데 어느 분이 키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열쇠 직업을 가지고 모셔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딱 열더라고요 그 분이 급한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열쇠 우리가 구원하는 데서는 이 열쇠만이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절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종교 암흑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종교 암흑시대가 1260년 동안이나 계속된 거예요 126년이 아니에요 1260년 동안이나 종교 암흑시대가 계속돼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건 뭐였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얼마나 종교 빚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저런 포스타도 그려놓은 거예요 호화찬란한 복장을 한 교황과 그 옆에 어린 양 남루한 복장을 한 예수를 그려놨어요 그때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런데 교황권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만 죽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수도승이었잖아요 그가 수도권에 걸려있는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 일반 사람은 보지 못하죠 이 성경을 보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자기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까지 구원이 안 되고 이것까지 구원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뭐죠? 복음? 복음? 복음은 굿 뉴스 맞아요? 그러면 사형수에게서 굿 뉴스는 뭐죠? 석방 사형수 너 안 죽어 왜냐하면 네 대신에 누가 죽었어 이게 복음의 가장 깊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즉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악습에서 빠져나올 수 있대요 내가 암에서 건져질 수 있대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구원을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 만나요 그러면 내가 조금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조금 들어와요 나는 손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집을 수 있어요 그럼 세 개 주면 어떻게 걸려요? 지난번에 누가 물어봤더니 입으로 봤죠? 믿음이 하나면 하나밖에 못 받고 두 개면 둘로 받고 세 개면 세 개를 받고 믿음이 백 개면 백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 손이 부족한 거예요 손이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7절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대요 의 능력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이 의의를 조금만 받아들이면 조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눈이 없는데 뭔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를 받았더니 아 능력이 있네 아 내가 옛날에는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말수가 줄어드네 이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아 저 사람을 내가 맨날 미워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안 미워질 수도 있네 즉 믿음이 점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미끄러지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져요 그런데 종교화목시대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그들이 미끄러진 거 대표적인 거 그들은 죄를 사하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면죄부 와 이렇게 바꿔놔버렸어요 요즘에 제가 좀 돈이 필요한데 우리 장노님 한 1억 정도 내시면 제가 죄를 사해줄 것 같은데 어떠실래요? 바꾸래요? 안 바꾸래요? 한 번만에 거절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나 마나 다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속았을까요? 그때 당시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를 용서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다니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성수로 뿌려놓은 십자가 이게 금 십자가인데 그거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팔았나 봐요 작은 십자가 그걸 사면은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죄부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증서도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죄를 사해줬음 하고 그때 당시 면죄부 통회예요 이걸 그때는 금화, 은화 이런 거였는데 금화를 탁 내면 밑에 바닥에 땅, 땡그렁 그러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걷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오니까 이제 죽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너무나 소망은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간단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루터 시대에는 그 면제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사지 마라 루터 시대에도 진리를 가르쳐주고 지금 시대에도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방법은 좀 다르지 노화 시대 때는 아니야 너희들 배에 들어가 방주에 들어가면 돼 소돔 시대는 그거 나와야 돼 라고 현대 진리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인터넷 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많이 나왔네 그런데 그런 거 믿지 말고 예수 예수를 체험적인 지식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여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구원해낸 것으로써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시를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게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종교 암흑시대 때 그때 역사가들은 어느 편에 서서 이 역사를 기록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권 책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그러니까 교황에서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니까 저항주의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지었어요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보면 진리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올리베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성경에 밝히 게시된 대로 오직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황권에서 주장하는 건 뭐였어요? 선한 행시를 해라 바쳐라 그러면 구원을 는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요즘에도 교회가 그 종교 암흑시대 때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라는 사람 아세요? 요한 예술레 이 사람도 그때 당시 그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구원을 얻고 싶은데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수도원에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있어요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럴 때 그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굴을 파놨더라고요 여기저기에 그런데 그 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들어가면 얼마나 칠흑같이 깜깜한지 몰라요 거기 밤새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데를 보니까 옛날에 이 종교 암흑시대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웨슬레도 그렇게 했어요 괴롭고 쓸쓸한 고투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의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 희생으로 얻으려고 애쓴 은혜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갑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고행으로 구원하려고 했지만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자비가 베풀어져야 된다 자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는 이 믿음으로 말며묻는 의 이것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죠 이 사람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며묻는 의의를 같이 동조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단체가 생겼는데 그 단체가 메소디스트라고 즉 왕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름의 지금 후예들이 뭔지 아세요? 메소디스트 감리교회 감리교회 창시자 이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 가장 훌륭한 교리가 믿음으로 말면묻는 의의였어요 그들이 후예들이 이걸 많이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웨슬리의 생애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꼭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진리를 그들의 후예는 전수받았어요 그러나 그걸 많이 놓쳐버렸어요 요한에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였어요 경건치 경건치 않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메소디스트라는 모멸적인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칭호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세력있는 교파의 하나로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다 우리는 그가 하셨던 그 훌륭한 믿음의 말맘누이 이것을 우리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 생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투병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꼭 이것을 경험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좋아졌다 합시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재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면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선배들이 이겼던 그 승리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외치고들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들이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꼭 승리하여서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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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